어 방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나태주 씨 나오신다고 해서 네네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아이 미니님 태주 오빠 인생열차 같이 타고 갈 거예요 오늘 우리 오빠 너무너무 잘생겼어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요 심장마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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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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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 아 굉장합니다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코로나 땜에 사실 뭐 행사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방송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